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 그리는 법, 사진을 스크래치에 올리는 법, 그리고 스크래치가 우리한테 제공하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보는 법,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도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크래치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그림이 멈춰만 있으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멈춰있는 그림들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만드냐면 멈춰있는 그림들을 여러 장을 서로 연결된 동작으로 그려서 그 여러 장의 그림들을 더하면 빨리 넘기게 되면 사람의 눈에는 마치 그것이 그 살아있는 그림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용한 것이 바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같이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조그만 노트에다가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점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숫자 1을 그리고 1을 조금씩 옆으로 그리게 되면 예 같이 한번 보시죠. 옆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다 그린 다음에 이렇게 책장을 빨리 넘기면 마치 저 막대기가 옆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모든 애니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에서는 스틱맨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서 이 조그맣게 그린 그림을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동작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책장을 넘기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저 조그만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례들을 좀 볼까요? 이거는 간단한 사례이고요. 저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나 이런 데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는 사과라고 하는 학생이 만든 겨울왕국의 음악에 따라서 만든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것도 저 보드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림을 지운 다음에 다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이거를 반복해서 여러 장의 그림을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그것을 빨리 돌리게 되면 그럼 마치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전문가가 만든 건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꼭 그림을 통해서만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이제 스톱 모션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고를 이용해서 자 이건 여러분이 직접 재생을 해보세요. 레고를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걸 통해서 마치 레고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불이 자동으로 펴지죠? 그리고 일어나서 손으로 커튼을 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걷는 게 아닌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이 친구가 정말로 마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동작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 찍은 것들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마치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우리가 소위 판타지한 그러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재미있고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들 재미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유튜브에 어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타입의 어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스톱 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톱 모션 자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스톱 모션이라는 것은 자 스톱은 정지된 이라는 뜻이에요. 정지 여러분들 정지가 뭔지 아시죠? 멈춰있다는 거죠. 정지 그리고 모션은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자 말이 이상하죠? 정지 자 된 자는 뺍시다. 움직임 정지와 움직임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잖아요. 정지된 것과 움직임 즉 정지된 그림들을 모아서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은 그림을 만든다 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스톱 모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이 무엇이고 또 스톱 모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직접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